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일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은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국회를 보이콧할 때가 아닙니다. 때를 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때를 쓰면서 우리 당에 주지 않으면 국회 안 간다 이렇게 버티는 상임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한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말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안쓰럽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순직해병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회의를 열지 않고 파행시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지키려고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 측근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수백만 원대의 디올백이 어떤 경위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왜 집착하는 걸까요? 과학기술정보산업발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방송통신장악, 언론장악을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언론 자유, 방송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방송 관련 3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를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으로 만든 것처럼 MBC마저 친윤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방송의 제 기능, 언론의 참 기능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 과방위원장 자리를 꽤 차고 앉아서 회의를 못 열게 하려는 겁니다. 국회는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쳤고 이제 7개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선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를 계속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야권의 도움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석 분포와 상임위원장 배부는 지난 4.10 총선의 결과물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공공연하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원대로 행동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올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은 45개가 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12년 가까이 집권한 반면 윤 정부는 3년도 되지 않는 집권 기간 동안 이승만의 기록을 깨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서 원구성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